공연을 보고 저녁도 한 번 사주고요 술도 한 번 쏘고 연습 때는 차인구 선배님들이 다 같이 한 번 가요 응원차 다 같이 한 번 몰려가가지고 후배들이랑 스태프들 다 데리고 한 번 거하게 저녁도 한 번 먹고 저는 이제 대학로 가까우니까 되게 자주 가요 친구 처음 보는데 최동론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 못 들었는데 너 생각해라 그저께 술 먹은 사람 너랑 나랑 조유초밖에 없다 역시 여자들이랑 마시는구나 대단하다 그러니까 솔직히 대학로 해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고의 인기 남자 아니었냐 선배? 지금도 화려하시던데요 지금도? 제가 롤모델이신데 술자리 가보니까 화려하시던데 아직 대학에 이쁜 여자랑 술을 마셔본 거지 페이스북에 맨날 사진이 올라와 다른 여자들이랑 맨날 맨날 어머어머어머어머 뭐야 아니 선배님이 저랑 같은 SNS를 하시는데 선배 제가 궁금한 게 유독 그 친구한테 댓글 되게 많이 나시던데 그 친구예요? 송 유현 씨? 유현이는 저랑 연극하는 후배고 같이 공연을 했었어라 잘 썼어 다 마셨어 공연을 했었어라 다 마셨어 보는 줄 몰랐어라 아니 공연을 같이 하는 여러 여배우가 있는데 왜 그분에게는 댓글을 많이 나냐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걸 좀 예민하다는 거는 이시원 씨도 약간 그분께 마음이 생각도 한 게 성그러지 않아서 아니 진짜 그것만 지켜본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만 남긴 것인가?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진짜 안 본 지 3,4년 다 내가 나 너무 궁금해 얼굴 보고 싶다 송 유현 씨고 썼어요 미인입니다 미인입니다 미인이야? 너무 미인 마음이 없진 않군요 그죠? 친한 친구예요? 송 유현 점점 또 얘 찌면 미궁에 빠지네 미연 미연? 뭐야 범식하는 거 왜? 너무 미인이시네 예전에 방송했었는데 이제 안 해 나도 좀 줘봐 나 돋보기 줘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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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좀 줘봐 아유 아유 나도 봐 선생님 저는 아니 저기 안경을 어떻게 쓰신 거예요? 내 결혼 찬성이요 아니 찬성이 아니라 내 스타일이네 내 스타일이네 오 이쁘네 잘해봐 아니야 말 난 김에 잘해봐 쉬운 게 아니니까 솔직히 선생님 마음 좀 있지 않으세요? 쉬운 게 아니니까 어이 다시 한 번 봐 어이 다시 한 번 봐 ought 선생님 대부분 너무 좀 존육적이신데 그래도 아니 뭐 좋은 사람 만나면 좋지 일단 요 녹화 끝내고 전화 한번 해볼게요 오 일단 전화 했었어라 존경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일의 연인에 맞으셨습니까? 편 틀어 하시고 항상tail then hiking 찾아오시고 집이 가까웠 ו 그래 대학노설은 전화 Jun 그래 방금 어느 사람 맨날 온다? 너부터